렉골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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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렉골케이크 대표 파티시에 김다은입니다 저희 렉골케이크에서는 한국식 재료로 만드는 프랑스 제거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대중성과 특별함을 모두 잡아 보기만 해도 맛있고 실제로 드셔보시면 더 맛있는 저희 레시피와 노하우를 모두 공개해 드릴 거에요 이렇게 스패출러 끝쪽에 500원짜리 동전 사이즈로 크림을 가득 뜨신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뜨고 위에서 아래로 이때 종이 끝에 크림이 쏙쏙 들어가게 마무리 해주시는게 좋아요 렉골케이크에서 가장 인기있는 메뉴는 쿠키박스와 컵케이크인데요 둘 다 기본을 지키면서 재료나 모양의 위트를 더해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특히 쿠키박스는 카페 사장님들도 판매 메뉴로 많이 배우러 오세요 아무리 예쁘고 맛있는 디저트라도 생산 효율성이 떨어지면 판매하기 어렵겠죠 매장에서 생산하기 좋고 대량 생산 후 보관까지 용이한 제품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게다가 지인들에게 선물하기에도 좋은 정보가 될 거에요 저는 빠띠쉘 김두한입니다 콜로소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콜로소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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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